아 야 이거 원태가 원태가 해야되는데 원태가 해야되지 원태가 해야되냐? 아 진짜 아 계속 티심 나와 이 영화 불 좀 켜줘 아 안녕하십니까 LG 트윈스 조은태입니다 어 이번에 신인 체육대회에서 볼치를 하는 바람에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어 볼치라고 생각 안하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재밌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아침인데요 어 여완원서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어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는 일단 사우나를 먼저 가고요 사우나 가서 아침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전 훈련 준비를 하고 그러면 저희는 먼저 사우나를 갔다 오겠습니다 아 싫어 좀 있으면 운동 나가야 되는데 영화 선수 아 네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저는 항상 운동 나가기 전에 이렇게 책을 읽고 나갑니다 책을 읽고요? 네 이 책의 저자가 누구죠? 저는 책만 읽습니다 아 책만 읽는거요? 안녕 이제 저희 모든 훈련이 종료됐기 때문에 시인들은 이제 뭐하고 쉬는지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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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온 선수 수준 risks 네 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야구 대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 꼭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를 하려고 했잖아 근데 사탄이 꼭 잠실 야구장에서 태클 걸어 날 좋아했다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꼭 제가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장 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정민 선수 문정민 선수 그러면은 질문들어서 넣어주시죠 지금 어떻게 운동하고 팬들에게 한마디 너무 시시한데요 질문이 내년 목표 내년 목표요 열심히 해서 합리합니다 다시 다시 내년 국채형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내년 국채형 목표요 일단 차근차근 2군에서 부터 단계를 밟고 올라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일단 그 좋은 성적이 어디가 어디가 그 목표하고 있죠 제 왜요 음 피처선문화당 어떤가요 아 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피처선문화 네 정말 좋겠지만 피처선문화당 목표고 노력하겠습니다 저 그거라고 안 했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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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탁구치는 소리가 들려와서 지금 밖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김성은 선수 안녕하세요 양지영 선수 안녕하세요 네 몇 점 내게 하실겁니까? 11점? 11점? 아 아깝습니다 아 서브로 끝내주니까 다 하고 있어요 와 김성성 썼습니다 자 먼저 벌칙 수행이 있겠습니다 아 아까 고개를 이마를 들어야지 이마를 막고 있으면 때릴 수 있냐 잘생겼네 잡지마 왜이렇게 쫄아 되게 쫄았네 어 어 어 어 으 야 이거는 쥐? 조박으로 때린거 아니지 뭔지? 여러분 한번 봐봐도 이걸로 때렸지 이렇게 봐봐 많이 세신데요? 이게 이걸로 때렸잖아요 승자 인터뷰 있겠습니다 승리를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그냥 어린 애들 수준이어가지고 아 어린 애들 수준입니까? 영화나 지훈이 정도는 와야 아 그 정도는 와야 된다 한 번 더? 패자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브이로그가 아니라 인터뷰 아닌가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브이로그 찍고 야 왜 이렇게 빨대 이런거 왜 이렇게 빨대 이어 이어 어 저희는 저녁을 5시에 먹기 때문에 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배가 고파가지고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씩 시켜먹는 편입니다 오늘 야시 주원태 선수가 사는건가요? 아 네네 샀습니다 왜 원태 선수가 사는거죠? 아 오늘 왜 샀냐고요? 제가 항상 사와가지고 오늘 데미에서 처음 시켜봤다는거 제가 항상 사오던거라 맨날 항상 안산나요? 원태 오늘 배달앤맹점 원태 짠돌이에요 처음 시켜봤다고 저희 집에는 시켜봤는데 여기서는 처음 시켜봤는데 항상 사는데 그럼 저희를 어디서 사준건지 모르지 아 아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네요 유경이 형 한입 드시죠 내 젓가락은? 아 먹기만 할거야? 응 상호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상호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요 뭐 우리 인터뷰에서 나오면 어떻게 지내세요? 분량 없어요 저희 요즘 뭐 병원에서 치료하고 병원이요? 아니 병원 다녀요? 병원이요 맛이 가셨는데 이천에서 치료하고 어깨상태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기분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응 용호선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오전에 웨이트 빡세게 하고 연인 빡세게 뛰고 이제 좀 정응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 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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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원태 브이로그인데 성우가 찍고 내가 찍고 너가 찍고 아니 원태 브이로그 아니야 신인 브이로그 아 진짜 왜냐면은 내 브이로그는 내가 막 나 혼자만 이렇게 찍는 거지만 우리 이제 시인들이 이제 잠깐 끊었다 갈게 그거 해줘 뭐? 재헌이형 못 봤어? 못 봤어 뿅 빨리 한 번 해 하나 둘 셋 후 나 생각해 슬레이트 쳐 아니 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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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아니 딱 하지 말고 뿅 이런 거 해 나 이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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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 하하하하 빨리해 빨리 빨리해 빨리 빨리해 빨리해 이게 바로 3일 넘어가지고 됐었으면 돼 그치 빨리해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성화야 너가 해 그치 좀 잡아야 할 거 같았어 하하하하 성화 너가 해 성화 같이 하자 아 야 이거 원택으로 원택으로 해야지 빨리해 빨리 성화 보여줘 조언서 70나 야 조언도 70나 조언도 70구 내가 진짜 뭐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도 찍고 나 너도 찍어 성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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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말해 너가 하라고 아 아 아니 꼭 이걸 안 먹어도 되고 응 뿅 마저 하면 되나 아 아니 물어봐 응 좀 이따 봐요 뿅 치킨 치킨 먹고 오겠습니다 약간 이러면서 저희 치킨 다 먹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모든 일정이 다 종료가 됐고요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나오네 아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는데 어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용화 선수 한마디로 이제 브이로그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브이로그 찍게 돼 아니 원택아 브이로그 찍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네 치킨도 사줘요 맞습니다 절대 안 사줘요 네? 아 제가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송턴소서 팬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브이로그 찍게 됐습니다 아 LG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 영상을 봐주실 아 이 영상이 어 재미가 조금 없더라도 예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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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브이로그 종료 유튜브 네 재밌게 봐주세요 그랬으면 residential 눈치 조용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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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